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예 뭐 일단 제가 만화를 드렸지만 이게 드라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.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 뭐 피디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큰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저도 방금 공개 처음 보는 거였는데 모르겠어요. 제가 제 만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분이 상당히 기쁜데요. 네 저희도 기분이 좋고 오늘 우리 기사님들도 한방 웃음을 주시면서 계시더라고요. 그럼 이어서 우리 하경호 피디님께 마음의 소리로